5분 줄자니까 홀수금을 얻고 홀수금을 얻고 한 명이든 세 명이 짝수나 안 돼 한 명이 넘으면 되잖아 한 명이도 되고 세 명이 넘으면 되고 아아 아아 더운 거 하니 약속받고자 3분에 한 명은 돼 2명은 안 돼 그게 재미있을 거 같아요 방송이 안 하면 한 명이든 생각해봐 그니까 주로는 주말에 짝수로 하면 영계 방문이 된 게 내가 언제 가는 거지 지금 너무 웃겨요 어떤 거 알아? 주명이 생각해봐요 주명이 생각해봐요 아니 근데 주명이 주명이 생각해봐요 주명이 형 아니 한 명 넘게 한 명 넘게 마을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커튼을 가지고.. 커튼이 완전 장난감이야 커튼이 진짜 장난감이야 커튼이 도시집에 오니까 이제 신이 났어 신이 났어요 술래잡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밥을 먹고 나면 에너지를 다 써야지 식성이 풀리거든요 이 에너자이저들 그리고 격렬하게 에너지를 방출하고 나면 바로 급방전 바로 급방전 되어버리는 녀석들 막걸나게 싸우네 진짜로 싸우지 마라 자 이리 봐 자 슬슬 급방전 준비 이 시동 걸고 있는 꽃무리들 이리와 퍼질대가 됐지 다섯마리 모두 떡실신이 되어 있어요 먹고 자고 자고 먹고 야 목메달이냐 목메달 뭐하냐 너 더워 더워 선풍기 켜고 어 잘한다 또 간서 바로 왔어 이놈이 하니까 이놈이 하니까 이놈도 한다 이놈이 하니까 이제 줄 가지고 장난치는 걸 좀 할 줄 아는구만 좀 있으면 줄이 남아 나진 않겠는데 어떻게 애들은 하루종일 자냐 도시에서의 야웅이 꽃무리들의 삶을 갖다가 좀 식어 보려고 하니까 시골 시골에서의 삶하고 별반 다른게 없어 응 다른게 없어요 이거 어떡하나 재미난 거리가 하나도 없네 이놈들 내가 재롱을 떠나야지 이 변화를 줄 수 있으려나 오케이 하나 던져야지 하나 던져야지 다시 가 결국에는 다시 시골집으로 쫓겨왔습니다 너희들이 남봉꾼 녀석들이 똥 싸지르고 저지래하고 하는거 보면은 여기가 딱 맞는 것 같아 하여튼 푹 자고 쑥쑥 자라라 하여튼 하여튼 하여튼